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올릴 건데요 짧고 간단하고 아주 유용한 기초적인 연습들을 많이 올릴 겁니다 번호를 붙여서 계속 올릴 테니까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아주 반복됩니다 자신이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를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번 연습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손가락을 짚어도 되고 코드를 미리 알고 계시다면 C하고 G 코드인데요 C 코드 또 5번줄 3프렛 4번줄 E플렛 그리고 3번줄 개방년 2번줄 1플렛 그리고 개방년 1번줄 C 코드죠 G 코드는 이렇게 잡기도 하고 G, B, 3플렛 6번줄 3플렛 5번줄 E플렛 개방년 개방년 그리고 2번줄 2번줄 3플렛 R를 잡아주기도 하고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G7 코드일 경우에는 G7 코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1번줄 1플렛 그냥 G 코드일 때는 3플렛 그냥 여기 악보에서는 5번줄 2플렛 그리고 2번줄 3플렛 새끼손가락으로요 그리고 첫번째 손가락으로 1번줄 1플렛 이렇게 약식으로 G7 코드를 잡아줍니다 C 코드 G7 코드 코드로 말하자면 이렇고요 코드를 의식하지 않아도 앞보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은 이렇게입니다 엄지 저음 고우 동시에 칩니다 자 첫번째 마디 벅 2 1 아멘 아멘